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유형크도 수능에 딱 맞는 유형 문제집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시중에 정말 좋은 유형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유형서들이 많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딱 하나 있죠.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수능에 최적화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유형들을 갖고 있는 것, 심지어 교육과정 벗어나는 것도 너무도 많고 이러니까 딱 그런 최적화된 책이 많이들 사실 원하셨죠. 드디어 선생님이 유형크도 책으로 완성 지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을 거예요. 아 유형학습 필요한데, 필요한데 사실 하고 싶은데 수능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당장 유형책을 봐보면 뭐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수능에 절대 안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막 스스로 쳐내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노력을 했습니다. 개념을 배웠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학생. 그래 이런 친구들이 원래 우리가 수능은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하거든요. 근데 그 기본기라는 게 언제 잡혀지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원래는 고1, 고2 때. 고1, 고2 때 이제 잡아야 되는데 어휴, 여기에 이제 공백기가 있는 거야. 선생님 제가 고1, 고2를 지났지만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걸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뭔가 단기간 내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맞는 정확한 수능에 맞는 책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리고 비슷하게 수능을 아니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 되게 잘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다시 공부했는데 다 까먹은 거죠.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다시 한 번 그런 기본기 탄탄하게 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딱 최적화된 책이 드디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수능 필수 유형 문제. 복습 필요한 학습. 그러니까 손님 저 고1, 고2 때 탄탄히 했는데 근데 그 탄탄히 한 거가 그걸로 복습을 하기에는 너무 불필요한 게 많더라는 얘기죠. 너무 불필요한 게 많아서 정말 수능에 딱 맞는 어떤 유형서를 가지고 복습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잘 오셨어요. 딱 유형코단 선생님 이 한 권으로 여러분들 드디어 정말 유형학습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수능에 딱 맞춰진 유형문제집 탄생. 벌써 뭐야? 반짝반짝거리죠? 유형코드입니다. 네. 일단 시중 유형문제집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안내를 드릴게요. 그냥 수능에 필요한 주제. 딱 선생님이 다 일일이. 선생님이 다 일일이. 아, 그래서 수능에 필요한 주제들을 훨씬 더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선생님이 분류를 해서 정말 교육과정을 지키면서 필요한 유형들을 주제로 선별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항들을 다 개발을 했다. 그래서 문제 스타일 자체도 선생님이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산만 대립다 있는 그런. 그리고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는. 교육과정이 벗어난 그런 스킬이 필요한 이런 거 다 아니고. 그런 거 배제하고 정말 모의고사 문제 만들듯이. 수능에서 보통 3점짜리 나오는 거. 쉬운 3점도 있을 거고 어려운 3점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 쉬운 4점에 해당되는 문항들까지도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에서. 사실 이 파트에서 아마 선생님이 쉬운 4점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전부 다 풀어드릴 거예요. 강의에서 풀어드릴 거고. 3점짜리는 일부는 여러분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 해설지로 대체하는 거. 그중에 일부는 그럴 거고. 일부는 또 필요하다면서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모든 문항이 일반 유형세에 나오는 그렇고 그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발문 자체를 전부 다 수능에 맞게끔 바꿨다라는 거. 수능에 맞게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서. 뭔가 애매모아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시중엔 유형세들이 보통 그냥 훈련시키는 목적이라서. 대충 문제제는 나오고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선생님이 보완을 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 경험. 그러니까 현 수능이 아무래도 문제의 정보량이 많아졌어요. 정보량이 많아졌고 정보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수학적 소재에 대한 어떤 다양성이 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작을 할 때는 아무래도 한계성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모의고사에 내야 되나. 그래서 정말 좀 더 액기시적인 거를 모의고사에 냈다면. 지금은 좀 더 그걸 다양성 측면에서 문항을 좀 여러분들이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이 유형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다. 그래서 현 수능에 필요한 다양적인 문제. 하지만 수능에 나올 것 같고 교육과정 꼭 지키는.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나 수능 공부할 건데. 근데 기본기 탄탄해지려면 유형학습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해야 돼? 어떤 걸로 해야 돼? 유형코드를 하시면 돼요. 딱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문제를 선생님이 주제를 선별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제작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최적화 된 유형학습서. 그리고 개념과 기출 분석하기 전에. 그 사이에 필요한 어떤 기본 훈련. 그리고 개념 강좌와 함께 병행하면서 최적의 어떤 유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이 일단 기본 개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이 이런 거야라는 정리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거는 기본 어떤 개념 강좌를 공부하면서 결국은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용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에서 이게 개념서도 아닌데 선생님이 알갈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용으로 확인해 보는 거고. 결국은 그 해당되는 정리를 한 후에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선택한 가장 적당한 문제 개체수는 딱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쓸데없이 너무 많거나 그래도 나름 기본기 훈련인데 문제가 너무 적어도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400에서 500조 정도 선에서 딱 선생님이 구성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강좌랑 병행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아마 선생님 저는 기초 개념 강좌랑 병행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실전 개념 강좌라면서 복습용으로 같이 유형별 공부하고 싶어요. 이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자기 레벨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 자체는 반드시 문제니까 당연히 먼저 푸셔야죠. 풀지도 않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 맴매예요. 문제를 예수포 강의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선생님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비교가 돼서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다시 써보는 거. 이거 꼭 강조드립니다. 문제를 풀어봤는데 선생님 한 풀이라 달라. 그럼 선생님 풀이를 이해했을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해한 걸로 그쳐요. 이해한 걸로 끝나면 네 거 아니에요. 당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 다시 복귀하면서 써보는 것까지 꼭 훈련하시라는 거. 그리고 필수 유형 문제 복습용으로도 용도로도.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해야 될 거잖아요. 반복 학습을 할 때 가장 쓸데없는 수능이 안 나오는 유형 가지고 반복하면 뭔 소용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필수 유형에 맞는 수능에 딱 맞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복습을 할 수 있게 공성이 돼 있다. 이 취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선생님은 이 유형 코드를 드디어 탄생시키면서 너무 뿌듯해요. 이제 선생님 코리가 정말 수능에 맞는 모든 걸 다 갖췄다. 라는 점에서 되게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 강자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따라와 주시면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뭐 OT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통해서 선생님이 또 어떤 기본 유형 학습들을 어떤 수능에 맞는 문제들을 가지고 유형 문제를 제작해 왔는지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강의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ду